저는 TVN 한국교통장소 MC 조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TVN 한국교통장소 MC 김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소별이 달라 콘서트 1회 공연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. 엊그제에 한 것 같은데. 1회때도 저희가 진행했었잖아요. 어느새 벌써 2회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니까 좀 지난해 오셨던 분들도 올해도 어깨없이 많은 분들 사척을 하시고 가세요. 아 그런 것 같네요. 근데 1년이란 세월이 불렀는데도 더 젊어지셨네. 하나도 안 들렸네.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왜요? 가족분들을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기시기 때문에 세월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. 노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. 그러면 노래는 만명통장이에요. 그렇죠? 와 그렇군요. 자 그러면 오늘 올해 28년 한 해의 마무리도 송 패밀리 갈라 콘서트의 멋진 노래들과 함께 마무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송 패밀리 갈라 콘서트 2회 오늘 첫 번째 무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송 패밀리 진짜 사랑입니다. 그렇습니다.